너무나도 천주 난만하게 사람들을 악살할 수 있게 되는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그냥 노출되면서 그 안에 잠식되어가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악순환으로 자꾸만 더 빠르게 촉진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 더 더 막장 드라마를 시간 지날수록 더욱 원래의 사실의 모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희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가디슈라는 영화예요. 모가디슈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을 위한 소말리아 표를 받는 목적으로 파견된 남한 외교관 강대사관과 북한 대사관과의 합동, 탈출에 관한 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1990년 12월 30일 모가디슈 시내 방향으로 대포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다드 장군이 이끄는 반군 세력이 바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수도 침공을 위한 신호탄을 터뜨린 거죠. 각국의 외교 공관들은 약탈 대상이 됐고 대피하기 위해서 항공편을 물색했지만 시민들이 너도 나도 대피하려고 난정판이 돼서 공항이 마비가 됩니다. 통신은 두절되고 더군다나 외교관들은 지켜줄 경비 병력도 도망치니까 하루하루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놓였죠. 강대사는 뜻밖의 8번의 무장강도를 당한 북한 측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가디슈는 양측이 어떻게 합동해서 탈출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되더라고요. 참 영화여서 다행이다. 실제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1년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에게 해방돼서 더 이상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던 그 면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해방된 감정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지만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거리를 장악했죠. 탈레반 대원들은 깃발을 꽂은 차량에 올라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을 검문하고 일부 대원들은 총을 든 상태로 놀이공원 안에서 범퍼카를 타면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자축했습니다. 이런 공포감 조성에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 길거리 음악 소리는 멈추고 시민들은 아프간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서 공항이 일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프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타르행 미국 화물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기도 했죠. 이렇게 영화로만 보던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느끼는 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 축구하는 장면인데 내전이 시작하기 전에 천재 난만한 아이들이 소말리아의 모래 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순수하게 미소를 짓고 공을 차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전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기관총을 들고 사람들한테 다가옵니다. 순수하게 천재한 그 미소 그대로 대신에 기관총을 들고 피에 얼룩진 그런 얼굴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싸서 죽입니다. 그 아이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하여도 너무 끔찍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영화 속의 아이들의 모습과 탈레반 대원들 그런 부분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만약 아이들이 무기를 들지 않고 대신 연필, 책을 잡게 되는 환경이라면 나중에 커서도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동물입니다. 현재 영향을 받는 환경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총에 대해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영화에서의 어린 아이들은 무기를 가까이 하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천준 난만하게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변 환경에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뭔가를 검색하게 되면 요즘 AI가 분석해서 검색한 키워드 위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시대죠. 그래서 스스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환경에 그냥 노출되면서 그 안에 잠식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정서가 담겨진 컨텐츠에 노출되게 되면 내 무의식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변형이 일어집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하고 잘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성적시킬 수 있는 것에 항상 고도의 주춤과 몰입 상태를 통해서 내 무의식을 더 건전하게 더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계속 발전된 오늘,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꾸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은연중에 내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혹시 있진 않은지 계속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세상이 느끼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죠. 뭔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거기서 큰 감정이든 몰입을 원하는데 좋은 것을 느끼면 그것이 나의 행동에서 귀한 영양분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더 멋있게 더 기능할 수 있도록 돕지만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의미 있는 걸 가치, 진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래도 지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 몰입을 원하고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무가치한 걸 주면 그 상태에서 바로 집중 몰입이 돼 버리니까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장 드라마를 봤다 충분히 느꼈다 거기서 너무나 좋게 느꼈으면 다음 진행 방향은 더 막장의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더 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이 은연중에 내 행동에서 내 무식을 더럽히고 내 행동에서 그런 것이 또 나오겠죠. 물론 좋은 진정한 가치, 진리 이런 걸 충분히 충분히 느낀 상태에서 막장 드라마 한 번 봤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치진 않아요. 그냥 일종의 일탈, 상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로 활용할 정도로 그냥 좋게 쓰는 활용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다르죠. 뭔가 좋은 어떤 가치, 진리를 충분히 내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저급하고 안 좋은 얘기들 그리고 잡다한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정신에 들어오게 되면 오직 느낀 거는 그렇게 잡스러웠고 안타깝고 무가치한 걸 충분히 계속 느끼는 거에 포커싱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안 좋은 잡다하고 말초적인 이런 부분에 뭔가 내성이 생기는 거랑 같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 대로 만족하다가 하루에도 그 시간 갈수록 점점 더 더 많이 원하는 것처럼 선순환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악순환으로 자꾸만 더 빠르게 촉진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부디 크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건강한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도 조성하시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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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